너 여기서 기다려. 차를 꺼내올게. 차를 꺼내오는 거야? 차를 꺼내오. 뭐야? 어머. 진짜 저녁. 다. 이런 차 처음 봤어요. 뭐예요, 얘? 주영 씨가 놀라는 거 보니까 지금 본인도 처음 본 차 같은데. 원래 타는 차가 아닌 거잖아요. 갑자기 이런 차를 갖고 와서. 네 차, 빨리 타. 너무 과해. 빨리 타, 빨리 가게 해. 어딜 가요? 스케줄 가야지. 이 차를 타고 간다고? 매니저님 진짜 웃기시다. 왜? 이거 어떻게 타고 와요, 거기를? 매니저님이 약간 허세 캐릭터가 확실히 있으신데. 진짜 타도 돼요? 밀린 거야. 왜? 왜 빌렸대? 밀린 거야? 이 타이어 엄청 크네. 전참 씨 나온다고 빌리신 거예요? 가족한테 빌렸더거든. 우리 준이 또 기 한번 살려주려고. 뭐, 기보다는. 허세죠? 허세. 허세죠? 허세죠? 네. 진짜 왜 떨어지지? 이거 어차피. 뒤에 타. 왜요? 원래 옆자리 타죠. 원래 옆자리 타요. 근데 뒤에 타요. 제발. 더 불편하게. 뒤에 타야 된다니까? 봐봐. 진짜 너무. 이거 밟고 타. 나 너무 우정스러운데. 빨리 타 뒤에. 이거를 다 해 봐야 돼. 우와. 뭔가 시작하는 연예인한테는 이런 허세 있는 매니저가 되게 좋아. 너무 웃기다. 자신감 팍팍 주거든. 왜 슈퍼가 이렇게 넓어? 진짜 빌린 거야. 이거 오늘. 진짜 가, 지금 이러고? 응.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여기 자리 많아요. 이거 봐줘야 돼. 옆에서 봐줘야 돼. 안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이거 안 맞을 거야.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부담스럽게. 아니, 진짜 너무 웃긴다. 이거 촬영한다고 이거 불려왔다고. 너무 이 귀여움 어떡할 거야. 야, 진짜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야, 부담스러워하지 마. 이거 곧 네가 탈 거야. 예행 연습하는 거야, 예행 연습. 어? 이게 알지? 이거 미국 정부 요원들. 그러니까 의전 차량. 그렇죠, 그렇죠. 정부 요원들 타는 진짜. 어? 우리 헐리우드 탑 스타들. 오늘은 그냥 즐겨. 어땠어요, 이때 기분이? 너무 불편했고. 부담스럽지? 계속 막 쳐다보는 것 같고. 형 가족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안 빌려주신다고 했대요, 처음에. 안 된다고. 하하하하. 소달거리지 않아요? 기름 많이 들어간다고? 아니, 넌 지 방금 됐는데 벌써 요즘에 이러냐. 하하하하.